정부가 독서실을 비롯해 학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7일 독서실과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은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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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TV 뉴스